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회장을 맡은 세계총 신화석 대표회장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세계총의 창립 정신을 재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세계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총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오로지 힘쓸 일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무주에서 선교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베를린과 파리를 찾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